현대차 기아가 산업용 웨어러블 착용형 로봇 엑스블 숄더를 출시했습니다. 현대차 기아의 착용 로봇 브랜드 엑스블 가운데 상용화를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제품으로 어깨와 팔꿈치 등 상환 근력을 보조해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현장에 특화된 로봇입니다. 전동 모터 없이 무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착용 시 어깨 관절부와는 최대 60%, 전방과 측방 삼각근의 활성도는 최대 30% 감소합니다. 현대차 기아 측은 엑스블 숄더가 산업 전반에 확대되면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